잘 지내셨죠? 백투에덴 여덟 가지 건강 원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처음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진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덟 가지 중에서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인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백투에덴 여덟 가지 건강 원리 중에서 막상 실천해 보려고 하면 제일 어려운 것 절제 절제가 참 쉽지 않죠? 하와 할머니도 거기서 넘어졌어요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대로 절제하고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류의 조상도 여기서 넘어졌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에덴을 다시 들어가자고 하는 운동을 하는데 역시 제일 어려운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았는데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 길들여진 입맛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입맛을 아무리 머리로 깨닫고 이거는 아니다 절제해야 되겠다 생각해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이게 되면 벌써 성인군자 다 된 거예요 이것을 하면 그 다음 못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고치기 어려운 입맛 그 입맛을 바꾸려면 이것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입맛과의 싸움 이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는 그 다음 못 이룰 것이 없어요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 식욕, 성욕, 명예용, 별의별 게 다 있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식욕입니다 한 번 잘못 길들여진 이 입맛 그대로 계속 따라가면 틀림없이 암이 걸리고 틀림없이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아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입맛을 잘못된 입맛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라 도대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겠어요? 그냥 무대보로 나 이제 이거 안 먹을 거야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갓 마이클 보스 이 미생물 장래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해 발표하는 이 저널에 2021년 바로 몇 개월 전에 발표된 이 논문을 제가 오늘 오후에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하면 잘못된 이 타락한 식욕, 입맛을 바꾸는데 놀라운 비결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논문의 제목은 장래 미생물은 비만일 경우에 절제한 사람의 못한 사람이에요 절제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비만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 음식 선호도 여러분 정크푸드는 정크푸드를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으면 생수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콜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틀림없습니다 정크푸드는 정크푸드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래 미생물은 뭔가 잘못된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일단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이 논문에서는 그 음식을 뭐라고 이름을 줬는가 하면 고지방식사 지방은 원래 맛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원래 맛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일수록 맛있어요 등푸른 생선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이유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고지방식 그리고 고자당식 즉 단맛을 내는 당분설분 설탕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런 건 어느 누구든지 건강이 나쁘든 좋든 이건 둘째치고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한 번 선호하면 내 의지 가지고는 그걸 절제하고 그 입맛을 바꿔서 안 먹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으로 깊이 살펴보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세포의 힘만 가지 왜? 내 세포는 힘이 타락을 했어 어려울지라도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 이 근본적인 뿌리는 장내 미생물이 키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장내 미생물은 내버려 두고 내 세포를 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하니 그게 가능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좀 자세히 오늘 살펴보면서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야 이거 라면 끊어야 되겠다 햄버거 끊어야 되겠다 튀김 끊어야 되겠다 배워보니 아 너무너무 해로운 것이 많이 들어있대 그러나 얼마나 여러 번 실패를 했겠어요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장내 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내 몸에 살고 있는 세포보다 더 많아요 숫자가 그래서 숫적으로 싸우면 내 뇌세포 뭐 다 합해도 얘들과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어요 연구해 보니까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따로 있고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맛있고 달콤하고 기름지다고 해서 먹었더니 그 음식은 주로 누가 좋아해요? 유해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해균은 어이구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주네 신이 낫겠죠 먹고 번식을 합니다 더 숫자가 더 많이 늘어요 유해균은 그런 걸 좋아하지 유해균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나와요 유해균은 굶어 죽어가 그러면 이 두 세력이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서로 균형을 이루니까 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벌써 몇 년을 먹었다 그럼 틀림없이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유해균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뭐가 땡기는데 그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는 누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여기 장내 미생물이 음식 섭취의 쾌락적 측면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오늘 짜장면이 먹고 싶네 내 두뇌세포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연구 결과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그걸 먹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서 나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뭔가 잘못돼서 정상 체중을 잃어버리고 비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비만도 괭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된 게 아니에요 살이 찌는 그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신호를 보낸 비만균 때문에 비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과 관련된 장내 미생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잘못된 입맛을 고치기를 원하면 입맛 고치려고 씨름하지 말고 이 장내 미생물계를 고치려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비만과 관련된 장내 미생물 총 미생물 총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정하면 고쳐주면 음식 섭취의 보상 및 쾌락 구성의 그 요소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번 잘못된 미생물이 딱 맛있는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더니 그냥 배만 부르는 게 아니고 기쁘지요 기쁘다는 얘기는 얘가 내 뇌세포에 이 보파민을 딱 기쁘게 해주는 그 뇌의 물질을 분비하게 하면서 좋은 거야 그럼 중독이 됩니다 도파민은 중독이 되면서 그걸 또 먹고 싶은 거야 초콜릿 보면 별것 아니고 시커멓고 별것 아닌데 입에 딱 하나 넣었더니 사르르르르 녹아요 그때 이 뇌에 있는 그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너무 기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도파민 중독 때문에 또 먹게 되는데 이렇게 잘못 세팅된 그 입맛을 고치기를 원하면 이것을 시작하게 한 그 미생물계를 수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고지방 고자당 식품으로 실험을 했어요 지방이 많고 자당 슈가 계통 설탕 계통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그 음식은 하여튼 결과는 모르지만 맛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특별히 그 음식과 바라박테로이덴데스라고 하는 이 미생물을 그 수많은 미생물 중에서 딱 특정하게 됐어요 연구에서 이 미생물이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더 좋아하고 그걸 먹고 싶다고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장 속에 이 바라박테로이덴데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딱 그래프가 나왔어요 과학적으로 함수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래 미생물이 장, 뇌 연결축이 있어요 고속도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장에서 얘들이 바로 뇌세포로 신호를 보내면서 그 초콜릿 주세요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입맛을 바꿀 수 있을지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한번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 특별히 이 연구를 보면요 똑같은 쥐가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에게는 지방이 많고 자당이 많은 음식을 계속 주었어 한 마리는 현미밥만 줬어요 현미밥은 먹어서 배가 부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맛있다고 계속 먹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방도 많고 자당도 많은 이 음식을 줬더니 똑같은 칼로리를 줬지만 이 쥐는 도파민을 또 분비하니까 너무 기뻐 기쁘게 하는 걸 또 더 먹고 싶어 결국은 먹는 양이 많아지겠죠 몇 개월 그렇게 먹였더니 이 쥐가 230%나 더 컸어요 이제 몸무게만 넣은 것이 아니고 그걸 먹고 이 속에서 자라는 미생물 세상이 바뀌었겠죠 여기 파라박테로이드스라고 하는 이 미생물이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그 뚱뚱해진 쥐가 쌈똥하고 여전히 날씬한 쥐가 쌈똥을 추출을 해서 그 다음 쥐 새끼에게 먹여본 거예요 그 얘기는 뚱뚱한 쥐가 쌈똥을 먹은 이 쥐는 이 뚱뚱하게 만드는 미생물이 그 장 속에 새로 이식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쥐는 음식을 똑같이 주어도 더 뚱뚱해져요 그리고 그 쥐는 뚱뚱한 쥐가 좋아하는 그 식성까지 그대로 이식이 돼요 얘는 처음 먹어보는 건데도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 결론은 우리의 잘못된 입맛을 바꾸는 비결을 과학적으로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연구 결과는 다이어트 유발 비만 쥐는 쾌락적인 섭식이 변한다 여기 쥐가 있어요 똑같은 쥐가 있는데 8주 동안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건강식사를 먹이면서 키웠어요 그 두 마리 똑같은 형제 쥐에게 이제 실험이 들어가는 거죠 한 마리 쥐에게는 저지방식 채식 위주의 식사를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쥐인데 한쪽 쥐에다가는 고지방식 그리고 달콤한 음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봤더니 저지방식사를 한 쥐는 여전히 날씬한 쥐로 남아 있고 그리고 고지방식사를 먹은 쥐는 처음에는 똑같은 칼로리를 줬지만 결국은 비만 쥐가 돼서 230%가 더 체중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얘들이 뚱뚱하고 안 뚱뚱하고 둘째 치고 입맛을 우리는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음식을 어떤 것을 어떤 맛의 음식을 더 좋아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하면 이 마른 쥐도 저지방식사는 별로 안 먹어 두 개를 같이 놓고 알아서 먹어라 그랬더니 별로 안 먹고 뭘 먹어요? 고지방 고자당식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뚱뚱한 쥐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비슷해 저지방식사는 안 먹고 고지방 고자당식을 더 먹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뚱뚱한 쥐가 날씬한 쥐보다도 덜 먹는 거예요 양이 아니 그 달콤하고 고지방식이 있는 식사를 좋아하는 게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얼마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거의 58%를 덜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아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도파민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아니 왜 뚱뚱한 쥐는 그 고지방의 달콤한 그 음식을 저 마른 쥐보다 덜 좋아하지? 마른 쥐는 난생 처음 먹었어 저쪽 미군들이 옛날에 한국에 와서 막 뭘 달라고 했더니 초콜릿 한 조각을 주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다음 또 초콜릿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러면 얘들은 뭐 그냥 빨가벗고도 달라고 할 거예요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맨날 먹었어 이미 뚱뚱해 그거 뭐 먹으면 먹고 말면 말지 빨가벗기까지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선호도가 떨어지더라는 거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이 논문에서 찾은 결론은 먹는 것을 살찔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어서 살이 찐 비만 쥐는 어떤 걸 좋아하느냐 하는 이 입맛에 변화가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만 장래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이 쥐가 싼 그 대변을 대변에는 그 비만을 만들어낸 미생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빠른 쥐에게 먹였더니 그것을 먹은 쥐는 그 비만 미생물을 가지고 있던 그 쥐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입맛이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논문에서 보니까 8주 동안 지방이 별로 하고 들어있지 않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주어서 키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쪽 쥐는 여전히 저지방 식사를 하게 했고 한쪽 쥐는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뚱보가 됐죠 뚱보가 됐는데 둘이 각자 싼 똥을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똥을 이제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태어나서 3주 동안 저지방 식사를 먹으면서 자란 새끼 쥐에게 이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쥐는 그냥 입에 먹여도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실험을 안 하지만 그랬더니 이 쥐는 마른 쥐의 똥을 먹고서 그 다음에 음식은 두 그룹 똑같이 저지방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뚱뚱한 쥐가 싼 똥을 이식한 쥐도 똑같이 저지방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이 쥐들 속에 뚱뚱하게 만드는 파라박테레오이데데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만약에 두 그룹 사이에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미생물 때문에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이 뚱뚱한 쥐의 미생물을 먹어서 그 새끼 쥐 속에 뚱뚱한 쥐를 만드는 미생물이 있는 쥐는 뚱보 그 위에 있는 세대 쥐하고 입맛이 똑같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이게 이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표를 보니까 마른 쥐의 똥을 먹고 자란 쥐는 저지방 식사하고 고지방 고자당식을 두 개를 놓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게 했어요 저지방 식사도 조금은 먹었지만 뭘 훨씬 많이 먹었어요? 고지방 식사로 훨씬 많이 먹었어요 이것을 좋아하는 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뚱뚱한 쥐를 쥐에서 싼 똥을 먹은 쥐는 똑같이 저지방 식사보다는 고지방 고자당 식사를 좋아하지만 누가 더 이 음식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마른 쥐가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거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몇 표를 덜 먹었는가 하면 이 뚱뚱한 쥐에 있는 미생물이 장 속에 들어있는 그 새끼 쥐는 맛있는 이 음식을 40% 정도는 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세 번째, 비만 장래 미생물을 비만한 쥐가 싼 그 똥을 먹은 쥐는 뇌세포의 선조체에서 도파민을 딱 분비하면 수용체가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생물에 의해서 그 도파민 수용체의 발현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마른 쥐의 똥을 먹고 그 미생물이 살고 있는 이 새끼 쥐는 도파민 1 수용체가 도파민 1 수용체가 꽤 발달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그 단 지방 음식을 먹으면 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게 막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거 한 번만 더 먹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어 그런데 뚱뚱한 쥐의 미생물을 먹은 새끼 쥐는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초콜릿 하나 먹었는데도 그냥 뭐 고마워? 그거지 뭐 그렇게 뭐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지방 단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어 행복해 하는 수용체가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뚱뚱한 그 쥐 속에 있던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쥐는 그 음식을 똑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수저 먹어가지고 눌러서는 50%밖에 기쁘질 않아 그래서 그만큼 만족감을 느끼려면 두 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결국은 뚱뚱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 섭취에 대한 쾌락 도파민 수용체 발현이 이 비만 쥐의 미생물을 이식받은 쥐는 60% 이상이 감소되더라 그래서 이 미생물이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입맛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도 그 미생물이 있으면 그 음식을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러면 특별히 이 살을 찌게 하는 쾌락적인 음식을 어떤 쥐가 더 많이 먹는가 그 중에 하나를 이 논문에서는 밝혀냈는데 항생제를 먹였어요 항생제를 먹이면 그 쥐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겠죠 그러면 그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더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얘를 싹 죽였으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결론은 여기 보세요 마른 쥐에게 소금물을 먹였을 때에 그 지방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양이 적었는데 마른 쥐에게 항생제를 먹였더니 미생물이 다 고갈이 됐겠죠 그랬더니 그 지방지를 더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만 쥐도 소금물을 먹인 것보다도 그 입맛을 결정하는 그 미생물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항생제를 먹은 쥐는 지방 섭취량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음식 지방만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음식 선호도를 봐도 마른 쥐에게 항생제로 균을 다 죽였을 때는 그 고지방 고식사를 고자당식을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면 우리의 입맛은 이 논문 말고도 다른 논문에서도 똑같은 연구가 많아요 입맛은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어떤 미생물들이 결정을 한다 근데 알고 보니 암에 해로운 음식 또 뚱뚱하게 만드는 음식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입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공부를 하고 이 입맛을 바꿔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입맛을 결정하는 그 장본인이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 그것도 나를 해롭게 만드는 그 미생물들을 바꿔주는 것이 답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논문을 보니까 이 장내 미생물계를 완전히 세팅이 잘못됐어 유해균이 너무 많아 그래도 이것을 리세팅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논문을 제가 한 15분 전에 찾았어요 Annual Review Immunology 2018년 4월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면역학의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치료 개념으로의 변화 이 제목이 뭔가면 이제 장에 염증이 생기면 치료가 잘 안 되죠 이거 현대의학이 참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성대장염, 과민성대장염 이런 것 참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논문은 이제 이 장에 살고 있는 70% 이상이 살고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 이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해보자 면역력 따로 장에 있는 염증 따로 이러지 말고 이제는 어떤 항생제로 설사하면 치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면역력을 가지고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해보자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번 바꿔보자 논문 제목이 그래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염증성 장질환은 복잡한 장애의 스펙트럼을 정리한다 복잡해요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도 관계가 있고 장내 미생물 총의 환경도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유전, 유전적인 것도 있고 또 후성 유전적 감수성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뭘 좋아했고 뭘 먹었느냐에 대한 것이 그 영향을 주고 또 이 모든 것이 면역경유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한번 바꿔보고 그러면 이 장애 만성 염증이 치료가 될 수 있다 면역력이 장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개념을 좀 바꿔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요 그런데 한 번 잘못 짜진 유해균과 유익균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불균형을 균형지게 리셋팅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서는 오토파지를 통해서 미생물 군을 리셋팅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선천적인 면역 그 반응들을 회복시켜서 장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모아 보니까 일단 잘못된 입맛 내 몸에 해로운 것을 자꾸 좋아하는 이 입맛을 바꾸기를 원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조정하는 유해균이 너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깨닫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장내 유해균이 좋아하는 것은 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은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들 항생제 섭취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유해균이고 유익균이고 다 죽을 텐데 왜 안 돼 다 죽어요 죽지만 유해균이 질길까요 유익균이 질길까요 유해균이 훨씬 질깁니다 저 밭에 심은 상추가 더 질길까요 그 옆에 사는 잡초가 더 질길까요 잡초가 질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딱 먹으면 유해균 유해균 다 죽어요 유익균 다 죽어요 그런데 그중에 항생제를 이기고 살아남는 균이 몇은 있겠죠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올까요 이것을 뇌성균이라고 그러는데 연구해 보니까 유해균 쪽에서 전부 뇌성균이 나온다는 거예요 항생제를 자꾸 먹으면 유익균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유해균은 그중에서 그 항생제가 들어와도 안 죽는 뇌성균으로 살아와서 이제는 이건 그냥 유해균도 아니고 그냥 슈퍼 유해균이 장에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가능하면 절제하라고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또 유해균은 설탕을 좋아해요 설탕이 뭡니까 사탕수수에서 섬유질을 다 빼버린 거죠 비타민, 미네랄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분 하나짜리 모아놓은 게 설탕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 살고 있는 유익균은 무엇을 주로 음식을 먹는가 하면 섬유질을 주로 음식으로 먹고 살아요 내가 먹은 음식 중에서 내 몸에 있는 세포는 다른 건 다 소화를 시키는데 섬유질은 소화를 못 시켜요 사람은 그래서 먹었다가 그냥 대변으로 나가는 것이 섬유질인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섬유질은 6대 영양소로 집어넣어야 된다 아니 먹었다 그냥 나오는데 사람은 섬유를 소화시킬 수도 없는데 그게 왜 영양소냐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는데 내가 먹으면 단백질은 위장에서 주로 소화가 되고 지방질은 주로 시비지장에서 소화가 되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주로 입에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장으로 내려가면 다 소화돼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은 전부 흡수해서 이 에너지로 써요 영양소가 그런데 섬유질은 까닭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대장으로 들어가는데 대장에서 그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유익균은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버리려고 했었던 그 섬유질을 먹어요 유익균의 밥은 섬유질입니다 그걸 먹고 이 섬유질을 막 잘게 잘게 잘라주는데 그 섬유질 속에도 지방이 들어 있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는 지방은 탄소, 탄소, 탄소가 이렇게 쭉 사슬로 연결된 모양을 지방은 갖고 있는데 한 20개 이상 탄소가 연결된 큰 지방으로 밖에 쪼개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유익균은 4개 내지 6개짜리 탄소 고리를 가진 짧은 사슬을 지방산으로 소화를 시켜줘요 단쇄 지방산이라고도 해요 유익균은 그걸 먹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분해해 놓은 그 단쇄 지방산을 내 세포가 먹으라고도 줘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단쇄 지방산이 모든 우리 몸의 조직을 만드는 데 들어가면 그 진흙으로 벽돌을 찍어낼 때 집어넣는 지푸라기 거푸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장벽 세포에 얘가 들어가면 얘가 아주 철벽처럼 강한 방어벽을 구성을 합니다 웬만한 독소가 들어와도 괜찮아 멀쩡해 이빨 속에 들어가면 이빨이 탐튼합니다 면역 세포 만드는데 얘가 들어가면 면역 세포가 철장갑처럼 강해요 그래서 이 유익균은 그 섬유질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해 자기가 소화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땀을 흘리는 자만 먹고 사느라고 했어요 공껏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의 봄 싫어합니다 그런데 유해균은 싫어해요 수고하는 걸 싫어해요 설탕이 딱 들어왔는데 소화시킬 게 없죠 이미 다 소화된 당분 하나니까 그걸 먹기를 좋아요 일 하나도 안 하고 먹기만 해요 주인에게 주는 건 좋은 건 하나도 없이 독소만 또 뱉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즐겨 먹으면 유해균의 밥이 되기 때문에 유해균이 증식이 되고 유해균이 판을 치면 염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염증 수치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또 식품 첨가물들 섭취를 절제해야 돼요 자연계에는 없던 인공 조미료, 인공 어떤 착색제, 방부제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유해균은 싫어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잡초들만 무성해져요 유해균이 판을 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왜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또 발표가 돼요 그러면 유해균이 좋아하는 것은 안 먹는다 이걸 알면 안 먹을 수 있겠죠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데 두 번째는 반대로 장래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은 먹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장래 유익균은 어떤 걸 좋아하는가 여기 연구 결과 나온 것들을 한 그림으로 올려놨는데 내 몸 속에 있는 유익균은 어떤 걸 먹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가공하지 않은 곡류를 좋아해요 가공해서 하얀 쌀, 하얀 밀가루가 아니고 가공하지 않은 통곡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섬이질이 들어있으니까 곡식 중에서도 통곡류 그리고 콩 종류, 견과류 종류를 좋아합니다 콩 또 견과류 그리고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에 껍질 채 있는 과일을 먹으면 좋아해요 껍질이 없는 것을 먹으면 조금 덜 좋아합니다 섬이질을 다 버리고 먹었으니까 또 이 녹말의 양이 적은 채소 종류를 좋아해요 그리고 해조류를 또 좋아합니다 엽체류를 좋아해요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은 이 영양학이 발달되기 수천 년 전, 6천 년 전부터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 속에 유익균이 좋아하니까 너는 건강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유익균이 그런 그 속에 있는 섬유질을 먹고 딱 나에게 선물로 준 단쇄지방산을 먹으면 면역력이 최강의 군대가 된다는 것을 나를 만들자마자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음에 그것만 믿으면 나는 아파서 죽은 다음이 되는지도 몰라요 성경, 인간을 딱 만들자마자 제일 첫 번째 너를 내가 어떻게 만든 줄 아느냐 하고 가르쳐 준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는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살다가 너보다 강한 자가 딱 막으면 거기까지 살고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너는 이 땅 온통 내방네 네가 주인이 돼서 충만하게 번식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땅을 정복하라 그런 놈 있을지도 몰라 그런 병원군 있을지도 몰라 괜찮아 너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정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너는 다시 말하는데 모든 미생물 모든 병원군 모든 생물을 너는 다스리도록 만들어놨지 네가 다스린 받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나는 미생물이 나를 지배하고 이렇게 병들었느냐 28절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29절에 이것만 네가 지키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전제 조건을 깨닫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생물학자들은 최근에 아까 유익균이 뭘 먹으면 좋다고 논문에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 6천 년 전에 성경에 이미 완벽하게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린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식물로 먹고 살면 장내 유익균이 힘을 얻을 것이고 너는 천하무적의 면역력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어떤 병원균이라도 내가 정복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한가 여기 씨 맺는 모든 채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까 엽체류가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잎사귀가 남는데 보리 잎사귀를 안 뜯어먹고 좀 기다렸어 그랬더니 나중에 뭐가 맺혀요? 이 씨 맺는 모든 채소과 중에서 열매가 보리로 맺히죠? 쌀로 맺히죠? 그거 만들어준 거 그냥 통째로 껍질째 통곡류로 먹어라 통곡류 들어갔죠? 잎사귀가 딱 났는데 깻잎, 콩잎 따먹을 수도 있지만 안 따먹고 기다렸더니 거기서 콩이 열매가 맺혀요? 아까 콩이 좋다고 그랬죠? 견과류도 좋다고 그랬죠? 거기서 난 참깨, 들깨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여기 보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나무에서 맺힌 아몬드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견과류 다 들어가요 아까 과학자들이 힘들게 힘들게 찾아서 목록을 내놨지만 거기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9절 하나만 되면 유익균이 좋아하는 모든 천하의 음식이 다 들어갑니다 백퇴대는 여기에서 출발한 치료 방법이에요 이 음식을 먹으면 유익균이 이제 판을 치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모든 나쁜 미생물들은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한 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서 이긴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 기울어진 싸움에서 잠 안 자고 뛰면 되지 아니 거기는 안 뜁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입맛을 바꾸기 위해서는 잘못된 유익균과 유해균의 판을 리셋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논문을 보니까 오토파지라는 거예요 오토파지 일단은 예전에 먹던 불고기를 오토파지 할 때 먹지 않죠 예전에 먹던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안 먹어요 그냥 설명을 제가 다 안 했지만 이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는 동안에는 유해균이 예전에 좋아하던 것 안 먹어 아무리 내가 뭘 좋아했어도 이걸 먹는 동안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소 4일 아니면 한 달을 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를 좌지우지하던 그 미생물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틀 3일밖에 못 사는 애들도 있고 길어야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나는 내 몸 좋아지려고 오토파지 디톡스를 했지만 하는 동안에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안 먹어 주니까 얘들이 다 죽어서 변과 함께 시체가 나가버려요 적어도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얽히고 설켜서 눌러도 잘 안 된다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르면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까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은 안 먹겠다 이걸 하기 전에는 그렇게 결심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돼 아무리 예전에 좋아했던 것도 벌써 여기가 리셋이 됐기 때문에 내가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안 먹어지고 아 거칠 거칠하라고 해서 안 먹었는데 현미밥이 그렇게 좋은 거야? 이거 먹어야지 먹겠다 결심하면 먹어줘요 예를 들어서 식품 첨가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조미료 한 수절씩 넣었던 된장찌개만 좋아했어 그 사람에게 조미료 안 넣고 된장찌개 끓인 걸 내놓으면 예전 같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구역질이 난다고 그래요 구역질이 잘못하면 밥상 엎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디톡스 4일만 해도 그거 싹 빼도 주면 보식할 때 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없어서 못 먹지 먹던 소금 짜게 먹던 사람에게 소금 조금만 빼도 못 먹어요 그런데 소금 하나도 안 넣어도 디톡스 4일만 하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다 먹어 4일만 해보세요 이 논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장내 미생물이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오토파지를 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미생물이 나를 다스렸는데 오토파지로 리셋을 시키면 내가 미생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겠다 하면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때부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여기서 배운 대로 먹고 그러면 면역력은 더 강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 넘도록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